오늘도 활짝 활짝 열었습니다. 박수! 105번 정은숙 씨 모셨습니다. 여기 또 노래 나와. 야! 목소리도 아닌데 나는 맨날 혼자인 거야.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 춘사위가. 그게 된단 말이야? 탐독 공방? 되게 어려운데. 탐독 공방이 어려울 것 같은데. 오오오, 너무 빨리 줘, 너무 빨리 줘. 울리면 뭐야. 저기 병에 걸려있더라고요. 저에 waisenMA. 이ain. 또ledisimlaus riot Call of F1. 행복하세요~! 행복하세요~! 또한 저희가 일지佐 DAW'd이 est pi 및의 영상을 可以